이스라엘 우와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굿모닝 대통령들 알 수 있지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어저께 예스트데이도 선지역장 코로나 워, 코로나 세배대대도 월도, 코로나 때 등 4년 하고도 199일째 되는 월요일입니다. 아, 대전이야. 공중에서 만납시다. 자, 이제 보고대회 들어갑니다. 뭐, 일단 선교 보고대회 들어갑니다. 작년에 우리가 젠버리대회랑, 젠버리대회랑, 빌리그레암을 한 7년 이후로 완전히 파용했죠? 젠버리대회랑. 이번에는 간쩍과 쭈리가 인터넷 여유가 광장으로 출발하여서 이제는 9일까지 서울수박국대, 10월 2일 때 선교 보고대회로, 아, 슈퍼젯 들어갑니다. 알렐루야. 됐습니다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예상들 수고하시구요. 케네드림 건상. 피카즈의 자연적화입니다. 한국판 케네드림 건상. 이곳에 이곳에서, 또 차가 다니는데, 헐척거리에요. 이제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. 그런데, 아, 말 보겠진 않을까, 했는데 좀 살만하네요. 얼마나 더운지. 전혀 더운 시눔소리에요. 공중에서 만났시다 리듬이가 제일 반가워하네 대단해